이 분은 바로 남성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서준 씨입니다. 남성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서준 씨입니다. 어? 어? 남자라고? 남자라고요? 남자? 어? 남자라고요? 느닷없이 고카 40대 이상입니다. 남자라고요? 남자라고요? 힘을 주지 않고 불렀을 때 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. 뭐? 내 믿기고 고카의 믿기고. 내 믿기고 고카의 믿기고. 네. 남자? 신인가요를 부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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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라고요? 남자?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선율 씨입니다. 뭐라고?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 업텐션의 선율 씨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네. 아이고 예. 신인енным 이렇게 가는 경우 넌 위험해 You driving me crazy вари Anything arat 벤 텐션 업!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선율입니다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아이들 그룹 남자 관객 여러분과 남자 패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네. 아무도 몰랐잖아요. 의사 없어요? 왜요? 남자 맞는 거예요? 남자입니다. 확실한 남자고요. 네 맞습니다.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걸그룹이 때문에 신인 걸그룹이 때문에. 보이그룹이야 보이그룹.